어 여기 저기 뭐지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 아저씨가 여기 맛있다고 여기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점심을 먹으러 한번 와봤더니 이 줄이 장난이 아니라서 여기 고기에서 오리고기인 것 같은데 우리 사람들 우리 오리고기인데 이게 그건가? 저 사람들 먹는 여기가 이거 봐봐 특이한데 종류가 뭔지 모르겠네 사람 엄청 많은데 뭔 종류일까? 구경만 한번 해봐야지 뭐야? 다리를 저렇게 덜라가지고 다리를 저렇게 덜라가지고 다 다리를 잘했고 이때는 뭔지 몰라 엄청나게 사람 많네 무슨 뭘 저런거를 찍어먹던데 달라 안 먹는게 사람이 너무 많아서 존소서 먹기 힘들다 그리고 통기 그리고 통기 진짜 나오는데 진짜 맛있다 식초입니다 궁금하긴 하다 인식이 못 먹겠고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존소서 먹기 힘들다 정리할 수 있는 Jacobs